진주시 국립경상대학교 네 여기는 진주시 국립경상대학교 뒤편에 왔습니다 저번에 찍은 과자캠퍼스가 아니구요 오늘은 칠암캠퍼스입니다 요거는 과자캠퍼스보다는 규모가 작죠 그렇지만 내날 이렇게 분교거든요 보통 이렇게 분교를 내는 이유가 뭐 과별로 이렇게 내는거죠 보통 의대 따로 뭐 법대 따로 뭐 사회과학대 따로 이런식으로 분교를 내는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문대나 뭐 이런데는 과자캠퍼스고 이쪽은 뭐 공과당 여수교통 모르겠어요 뭐 어떤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알겠죠 차가 이제 자주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여기 보니까 셋버스 진주시 그러니까 진주 가장 교통편이 좋은게 여기 보니까 바로 나가면은 한정거장에 가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걸로 가기 때문에 좋고 여기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흠 아 사람들 학생들 뭐 딴 애가야 뭐 그지 그그지 어린애들든 뭐 촬영해 봐야 뭐 하겠지 내가 하고 상관없지 여기가 정문으로 여기가 칠한 캠퍼스고 저번에 찍은거는 과자캠퍼스고 오늘은 칠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몇시냐면 1시 오후 1시 53분 예 오후 때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좋고 경상국립대학교 빨갛죠 단풍이 학교 건물이 좀 아다한게 좋은데 좀 특이하게 생긴게 저기 뭐 보통 그런 뭐 특별량이 없네 여기는 여기 여기 뭐야 경상국립대학교 뭐 안 돼 여기 3d 프린팅경남센터 환경측정검사 투묵과가 공대가 영상 짧게 쳐도 되는데 내가 보면은 여기 아까 들어왔던데 바로 나가면 여기는 특이하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대학교 자체가 바로 저기 뭐야 바로 버스 타는데 이러니까 무슨 대문도 없고 공동실험실습관 환경측정검사센터 과학기술대학교가 한 번 봅시다 여기 뭔데 한번 봅시다 3d 프린팅 경남센터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종이비행기 종이가 아니거든 인공지능 인공지능 갑시다 별거 없네 공대 건물인가 봐요 제가 다닌 데가 저는 전문대 아시다시피 투묵과 출신이잖아요 저긴 투묵공학과 있네 투묵공학과 요거는 그 요새는 건설이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요거는 공대 건물이네 보니까 예 환경 뭐 어쩌고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나는 나는 내가 이렇게 그 그 그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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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